후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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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베이 후와인 아 이 새끼들은 뭐 팀플레이 중요하고 이제는 괜찮니 많이 힘들었잖아 아니 우리나라는 노래도 못부르는 나라야? 그 마무리가 고장 이걸뿐인건데 얘는 좀 심하네 얘는 좀 심하다 우린 참 어려웠지만 잘 지낸다고 손에 들었어 가끔 참 좋은 감전동 넘버원 감전동 넘버원 사장군 넘버원 사장군 넘버원 사장군 넘버원 사장군 넘버원 아이고 일류 맨유 일류 낀게 감사합니다 파이팅 잘했어 너무 참았을거야 그 허전함을 견뎌 내면에 무효 니월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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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시작한다 시작한다 시작 집중해 이제는 진짜 집중하자 가자 가자 흥민아 잡혀 찍어라 흥민아 잡혀 찍어라 밀비 한 번 가자 밀비 한 번 가자 희당이 말 듣고 갈게 밀비 안 떨어져 밀비는 창고 쪽으로 가 창고 쪽 안 떨어져 진짜 이거 잘 봐야 돼 좌우 잘 봐 떨어질 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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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많이 떨어진다고? 밀비 없어 없어 없는데? 잘 안 떨어져 진짜 우리 ㄷ자 가자 그럼 창고 쪽 먹고 창고 쪽 먹고 야 이쪽 360도로 떨어질 때 싹 다 보고 내려야 돼 무조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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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도 못 봤어 한 명도 못 봤어 잠깐만요 이거 리방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요 왜요 잠깐만요 일단 진행해봐 일단 진행해봐 없어 여기 진짜 없어 안 떨어져 안 내린다니까 진짜로 없어 내 주변에도 없어 야 이거 우리 다 다 먹었어 밀비 먹어 어 한 명 있어 한 팀 있어 디귿 짠 한 팀 오케이 오케이 디귿 짠 한 팀 확인 디귿 짠 한 팀 확인 어 잠깐만요 이거 튕겨가지고 리방한다고 하는데 일단 진행해봐 계속 진행해봐 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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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잠깐만 진행해봐 진행해봐 일단 집중해 일단 집중해 계속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집중해 일단 게임 진행해 진행해 일단 진행해봐 아직 정확한 얘기가 없어 아직 정확한 얘기가 없어 보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다 나갔나? 경민아 우리 맞은편에 한 스쿼드 있는 거 알지? 예 어 디귿 짠 해서 맞은편 건물이다 리방이라고요? 판단이방에 대팽을 구매했습니다 진짜요? 기다려봐 아직 답장 없어 일단 진행해봐 진행해봐 말이 없어 아 우리 느낌 좋았는데 아 총소리난다 다 디귿 짠 있어? 다 디귿 짠 있어? 사운드 들렸어 어 디귿 짠 있어 아니 형 처음에서 얘기를 해 어디 있는지 디귿 짠 디귿 짠 맞은편 내 있는 건물 맞은편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야 나 헤드샤 나 헤드샤 나 살려줘 누구한테 너는 반대쪽에서 당한거에요? 어 반대쪽 괜찮아요 이거 좌측 속모전이야 형 어딨어 나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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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리방인거 알고 있었어 리방이래요 리방이래요 오케이 오케이 하아 아 아깝다 한 팀밖에 없었는데 야 확실히 야 밀백하면 안되겠다 킴해적단이 무조건 밀백하네 야 밀백하지 말자 저기 샷발 밀백하지 말자 형미랑 킴해적단 무조건 밀배야 시새끼들 조심해야 돼 킹성태님이요 쟤들은 이길 마음 없어 어 성태 방송하는거 봤는데 이길 마음 없다 성태는 무조건 고춧가루뿐인다 많이 오케이 오케이 저게 제일 무서운데 맞종옥이랑 이지상이랑 샷발 어 완전 저팀 잘해 저팀 잘해 어 저팀 잘해 저팀 약간 에포패스 재능충들 모임이거든 맞아맞아 저팀 우리 스크림한테 저팀한테 멸망당했잖아요 킴성태님이 어 맞아 어 맞아맞아 그때 그때도 이지상한테 우리 헤드샷 깔겼잖아 당했잖아 어 다시 방팠으니까 들어오세요 B번 갔습니다 방... 방땠어? 9번으로 오세요 9번 우리 9번이니까 9번으로 오세요 다른데 가시면 안되면 9번으로 와야되요 어 방땠어 그거 해봐봐 어 오케이 들어왔어 들어왔어 뿌랑이 호랑이 뿌랑이 아 근데 잠시 만났거든 샷발해서 안되더라 최대한 숨어서 가자 그냥 그냥 우리는 최대한 적을 피해가야돼 피해가야돼 아니 기뉴다라고 패기있게 몇발 쏟으면 바로 그냥 십자가 뜨던데 정십자인줄 알았잖아 나 나도 근데 세발 맞췄어 규당이 보고 소름돋았다 이거 바로 가야된다 어 당황했다 당황했다 근데 한가지 희망이 좀 희망적인거는 상대팀들 중에서 팀원들 안온 팀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희망적인데 근데 모른다 이거 진짜 이거 다시 시작하는데 또 올 수도 있다 아 근데 에펙니 안온거 의외네 에펙니 엄청 성실하고 그건데 진짜 그런거 아니야 근데 근데 우리팀도 한 명 위험했다 한 명 위험했다 방금 시컵했다 시컵했다 키매적단인줄 알았으면 안건드렸는데 아니 근데 아까 방금 뭐야 그 뭐야 창고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왜 두명 디귿자에 있어? 그래 창고로 와야지 창고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어 창고 어디냐면 창고라는 그걸 몰랐어 아아 오더 따라야된다고 오더 흥민이 흥대장 오더다 오케 채팅창 끄라고요? 왜? 채팅창 꺼야돼요? 아니야 그런 룰 없어요 저 운영자분한테 물어봤는데 채팅창 얼리거나 그 전자여성 꺼야된다는 그리고 형님들 이거 3분 딜레이 있거든 스쿼드는 근데 채팅창 키는거라 뭔 상관지 3분 딜레이인데 어 의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근데 끄셔도 상관없고 켜도 상관없다고 정확하게 이게 왜 매넨인데 3분 딜레이인데 조제걸 모르고 계속한다는데 아하하하 구레구레 형님 아 근데 저쪽에 약간 채팅창 조제걸 방 가봐야겠다 와 여기 개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빨리 말해줘 빨리 말해줘 몇 팀 아직 게임중인가보다 안들어왔네 네 아 원투데이 하나 아 캐쥬윙 님이 어느 팀인지 저도 모르는데요 저도 모릅니다 제가 운영진이 아니라 저는 그냥 흥민 팀이에요 몰라요 네 네 보리 데리고 와야지 우리 보리 우리 보리 집중하자 집중하자 할 수 있다 야 성태가 밀배 또 오래 안간다그래 안간다그래 성태보고 밀배 안간다그래 지들이 먹으라그래 시발 밀배 안가야겠다 존나 잘 쏘네 아 아니 근데 왜 스크립 때부터 자꾸 우리 팀만 노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쪽 팀이 여포메타라서 무조건 아이팬 많은 쪽으로 갔는데 아 진짜 아니 우리 아니야 우리 근데 시골 강남 쪽에 떨어졌는데 강남에도 오고 자꾸 우리 따라다녀 반대쪽에서 걔들 파밍 다 하고 왔었어 아 진짜 기휘당이 노리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또 기휘당이 노리는 거 같아 그렇게 걔들 존나 잘해 맨날 우리 근처에 있더라 그 팀은 야 성태 팀 강남이랑 밀배 좋아한다 거기 빼고 아 씨 이거 배제해야겠다 배제해야겠다 우리는 그냥 극시굴로 간다 우리는 진짜 귀농메타로 간다 아니 진짜 그냥 그냥 진짜 완전 그냥 농사지으러 가자 그냥 논만 있는게 가자 논만 있는데 우리는 아니 우리 해녀메타도 괜찮아 아니야 근데 아니야 이 레이팅에서는 해녀메타면 죽어 따인다 이거는 이제 완전 초보들이나 통하고 해녀 안 돼요 물에 있는 것도 머리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물에 떠 있을 때 머리 맞으면 피 날거든요 머리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방금 퍼스트킬 아니야 나 안 죽었잖아 아니 그걸로 칠걸 기절치지 않나 퍼스트기절 아니야 완전히 죽어야 퍼스트킬로 뜨지 않나 형들 기절하셨습니다 이건 뜨지 않나요? 그건 뜨지 그건 떠 조재거리 조재거리 한 사람한테 우리 팀 3명 죽는거 보고 개웃겼대 아 진짜 멸망시키자 왓츠형님 팀 한 분 안왔는데 아니 근데 형님들 기절이랑 키디랑은 달라요 그치 다르지 궁금하네 나도 정확도 모르겠네 야 나 현상 걸렸다고 누구한테 어? 그럼 내가 죽일래 아아 농담이지 조크 분위기 편안하게 만들려고 그러는거잖아 아니 너 요즘 수지 탓은 너무 좋아한다 아니 형님 뭐 여자친구 생겼어 형님 아 뭔 소리야 아 아 저 여자친구 절대 안만들어 제 성향이 이상한 애라서 여자친구 진짜 안만들어 아 진짜야 아 저 아 이상한 사람 좀 만드지마요 형 아 근데 좀 좀 약간 의심스럽긴 해 왜냐면 자꾸 맥킴이 형이랑 관련된 여성분들만 좀 노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 아니야 일본갈때부터 알아봤었어야 되는데 약간 봉준이 형때부터 약간 남의 여자 좀 좋아하는거 같다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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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맞아 자 이제 곧 시작할거 같습니다 빨리하자 80이면 그대로 찼다 다 나왔다 다시 그대로 찼다 다시 그대로 찼다 오케이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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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려버렸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난 긴장 하나도 안돼 근데 나는 유다형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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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영웅행생 하지말자 영웅놀이 하지말자 영웅놀이 하지말자 야 성태가 야 성태가 팁줬어 무조건 대도시에 간대 얘네들은 무조건 대도시에 간대 무조건 대도시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는 이제는 튕겼다고 튕겼다고 리방 없다고 하니까 무조건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방금은 다수가 튕겨가지고 리방을 했는데 이제는 다수가 튕겨도 계속 게임 진행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우리는 컴퓨터 좋은거 쓰잖아 컴퓨터는 스마트 인터넷은 넷 그 다음에 웹파드는 빅파이 쿱봅봅봅봅봅봅봅 어 여기 빠박 빠박이들 막 이렇게 와리가리 하고 있다 이거 여기 아니 근데 이거 컴퓨터가 안좋아서 튕기는거야? 왜왜 튕기시는거지? 슬랩봅봅봅봅봅봅봅봅봅 야 이 새끼야 누구야 여기는 누구팀인가요? 민들레 도망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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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다 도망가 자 7초 집중합시다 우레였던거 같은데 저기 우레템 같은데 만개? 만개 어그로 끌렸네 가자 가자 어디로 갈지 정해 빨리 정해 이거 카메시키 갈까? 도망가자 가자 카메시키 가자 바로 떨어진다 좀 약간 산쪽으로 와 산쪽으로 개미시키 간다 개미시키 야 가는사람 있다 시골이다 시골로 내려갔다 근데 한팀 있다 개미시키로 오는사람 한팀 있다 우리 개미시키 개미시키에서도 아래쪽으로 와 개미시키 아래쪽 개미시키 아래쪽 와 없다 개미시키 안온다 개미시키 안온다 확인 확인 근데 우리 근처에 있긴 있으니까 일단 차부터 1순위 옥상에 있거든요 산 꼭대기 옥상에 아니라 없다 없다 저 위쪽에 있어 W망이야 W망이 떨어졌어 야 그리고 우리 바로 위에 집 떨어졌어 저기 있어 저기서 배율로 잡을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파밍하자 파밍부터 아래쪽 에이커 먹었디 나이스 에이커 먹으신분을 바로 엠뽀도 먹었어 나 총 두개 먹었어 지금 어 약간 렉있네 야 저 위에 진짜 조심해야돼 야 가방에 가방 생겼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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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2배율 먹었고 오케이 레드토토 사이트 먹었고 밑에 차있는지 체크해 위에 위에 위로 간 사람 차있는지 체크해 차있는지 차부터 체크 내가 도로가 보고 있을게 지금 내가 본 도로 쪽은 없어 오케이 아 총이 없네 멀다 우리 존네 멀다 차 무조건 찾아야돼 자 이제 존네 멀어 야 맥힘아 일로와봐 형 그 AKM 여기 떨궜거든? 어디 무슨 핑? 핑 찍어줘요 오케이 오케이 킬 다 100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조끼까지 떨궜 형 핑 찍어줘 핑 핑 찍었어 나 찍었어 방금 형 초록색? 오케이 핑 야 니들 핑 다 지어봐 니들 핑 다 지어 내 핑 그 맥힘 봐야돼 치웠어요? 치웠어요 오케이 바로 먹으러 갈게 오케이 배울 있는 사람 나 지금 카구팔인데 배울 없어 이배우라고 먹었어 이배우라고 먹었어 이배우 아 저 위에 있네 배울없어요 언덕에 우리 카멘시키 쪽 무조건 좁니다 빨리 먹고 맞아야돼 총같은거 주웠을때 브리핑 굳이 할 필요 없는데 헬멧이나 이런거 남은거 있으면 무조건 브리핑 해줘 헬멧 초반에 먹어야 되거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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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창고 털었나 창고 여기 우리 파밍하기에 너무 좁다 사별 나왔어 사별 나왔어 사별 나왔어 너무 먹을게 없는데 사별 나왔어 창고 털었어 경찰초끼 있어 경찰초끼 경찰초끼 백힘은 AK 먹었어 나 지금 먹으러 가는게 여기 헬멧도 있고 나 밑에 있었어 헬멧 레벨이 아니 근데 차를 찾아야될거 같은데 총알이랑 AR 두개니까 하나만 주세요 둘중에 형님 반분한 뭐 AR 두자루 주잖아 한자루 주라고요 버렸어요? 아 내가 먹어 내가 먹어 내가 먹어 어 어 오케이 땡큐 땡큐 나 그럼 카고팔밖에 없는데 됐어 됐어 형 핑이 왔는데 없는데? 차있어? 널로와봐 어딘데 나 여기 없는데 형 어디 핑이 어디지? 자 일단 차찾아요 차 형 없어 어디 여기 카멘식 드랍거지다 저기 언덕에 있던 사람들 우리쪽으로 내려올수도 있거든요 아 여깄고 사후종 조심 북쪽 조심 다들 사후종 쪽으로 와 사후종 쪽 파밍 마무리하고 사후종 쪽으로 와야돼 야 레드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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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그림 있는 사람 나나나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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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자 여기 안턴데도 있는데 근데 다 털었나 나 둘중에 하나만 줘 이베나 레드중에 하나만 줘 나 샷건 두개야 지금 나 샷건 두개야 지금 너 그럼 저기서 후지라도 먹고 올래? 자기장이 많이 멀어서 우리 빠르게 움직여야돼요 아 근데 이거 가야돼 자동차 지금 어디있지? 차선을 다 나가 이분이랑 도로가를 봐야지 차 구할때는 항상 도로가 기름 혹시 열되시면 기름 하나 챙기시고 내가 내가 챙겼어 연류도 하나 챙겼어 나이스 오일 나이스 오일 달렸네 아 자기장 밀배쪽이다 차 없는거 같은데 이쪽은 밑으로 내려갈게 밑으로 오세요 사후종 쪽으로 오세요 사후종 이쪽으로 아마 저기 언덕에 있던 팀들도 내려올수도 있으니까 언덕 항상 주시하고 W방면 W방면 주시하고 W방면 주시하고 W방면 주시하고 가자 뛰자 일단 맥힘형 좀 뒤에 있는데 맥힘형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우리 우리들이 좀 기다려줘야돼 어 나가는 장난감 어 저기 거기 하나 있는거 아닌가 아직 차 아닌가 어 이 아래마을로 아래마을로 갈거야 아래마을 차부터 구해요 차 화밍신경쓰지 말고 차부터 오케이 야 저 아래마을에 사람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돼 있을건데 저 우리 바로 위에 떨어진 팀이 아까 아까 도기 떨어졌던거같은디 야 나 오종아 너 혼자 그렇게 가면 너 뒤질텐데 카구 카구팔 먹은? 형들 저기 형 먹은 사람 있어? 나 주워놨는데 SR거 어? 없어? 기우당이 여기있어요 저기요 기우당이 저기요 기우당이 저기요 형 카구에요? 오케이 어 오케이 내 칩배들 먹었어 야 경빈아 와서 레도시랑 이베율 좀 줘 너희 차권 2개는 필요없잖아 어 내가 타고하게 먹어 아 차가 없다 큰일났다 어 저 저 저 아 아 앞에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나 가고있어 나 가고있어 집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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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는다 산쪽으로 빠져 산쪽으로 산쪽으로 빠져 산쪽으로 산쪽으로 빠져 산쪽으로 산쪽으로 나의쪽으로 점중이 형 죽을거같은디 피없다 아 씨 무조건 낚시니까 산쪽으로 와 야 점중이 형도 죽었다 호랑아 같이가자 너랑 나랑 남았다 가자 가자 이 위에도 아까전에 위에있던 팀이 일로 갔을수도 있어요 조심 우린 그냥 무조건 차차자 여기여기 조심 여기 아 아 문 닫고 낚시칠수 있거든 형님 오케오케 고고 안의 문은 닫혀있고 일단 같은데부터 같이 들어갈까 일단? 어 형이 2층 가세요 빠르게 먹고 빠져요 우리 지금 자기장 오거든요 참고해야돼 여기 털린거 같다 먹고 문 닫아 놨나봐 여기 털린거 같다 먹고 문 닫아 놨나봐 가자 가자 2층에 뭐 없어 가자 항민아 아니 근데 지금 가야돼 걸파밍 더하면 안돼 근처에 어 이거 낚시야 이거 다 먹었나봐 없다 없다 가자 항민아 아 근데 너무 깔리는데 일단 가자 배타고 갈거에요 배타고 갈거에요 배타고 갈거에요 배타고 갈거에요 배타고 와서 죽었을거 같애 이 위쪽에 차 좀 드랍되는 존이니까 우리 윌라인 타고하고 아까 아래쪽에서 죽었거든요 아 오정이 형 오케오케 오케오케 저쪽도 어차피 위로 올라올거에요 여기서 만날수도 있어 오케 조심 배타고 안갔지 저 팀 뒤에 자기장 온다 뒤에 자기장 온다 아 이거 체력 아이템 하나도 없는데 일단 차 빨리 찾아야겠다 어 여기 차 좀 나오는데 왜 하나도 안나오는데 있다 앞에 포기 앞에 포기 오케오케 버기 가다가 나중에 다른차 보이면 오오 아래다 버기 또 있다 어 이거 형님 일단 타세요 일단 타세요 빨리 타세요 가자 형님 저 버기 타요 오케오케 타고 나 따라와요 오오오 알겠죠 둘중에 하나라도 살게 빨리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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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자기장 안으로 따라와요 나 기절하거나 하면 그냥 버리고 가였쭈 오케오케 너도 나 버려 차 타고 기절할때 차 타고 기절할때 차 타고 기절할때 옆집니다 옆집니다 차 타고 기절할때 네가 힘이 가진다 옆집니다 옆집니다 아 자기장이 너무 아래 잡혔어 자기장 운이 너무 없다 여기 자기장이 1.2배인가 좀 빠른데 자기장 야 차 속도랑 거의 똑같은데 자기장이 부스터 안쓰면 따로 잡힌다 어 뛰어오는게 정말 빠른데 산으로 올라와요 산 바위 조심하고 어 오케이 있다 옆에 더 많아 더 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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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 칠 수 있어도 돼 삽됐다 타격 터졌어 고춧가루를 뿌리자 흥민아 오케이 너 가도 돼 버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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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흥민아 고춧가루를 뿌릴거야 가 그냥 가 그냥 가 흥민아 채소를 다시 고춧가루 뿌리자 진통제 있으면 더 먹고 고춧가루 있는대로 뿌려 있는대로 흥민아 수리탄 있으면 집어던지고 너 그냥 던져 어차피 죽어 너 죽어 어차피 죽어 그냥 다 던져 여기 어그로 먹고 어그로 먹고 어그로 먹고 나도 할 수 있어 흥민아 집 하나 먹어놓을게 여기로 와 오케이 멀리 가로 일단은 저쪽 길레이 걸어놓고 발견 아니 기자 낸다고 니가 길레이 걸어놓고 위에 찬소리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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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렸다 여기도 문 열렸다 쨨 쩨쩨쩨 여기도 문 열렸다 아이씨 다있나 형님 그냥 세이브촌으로 일쪽으로 오세요 야 거기 다 열려있어 다 열려있어 아니 그니까 형님 방식대로 살아남으세요 제가 합류할게요 형님 방식대로 살아남아요 나 지금 파밍상태라 너무 부대기라 형님이 나를 합류하다가 같이 죽을수도 있어 같이 죽을수도 있어서 맥킴이 형 형님한테 걸려있습니다 죽어있어 형님 여기 집 일단 갈게 너무 파밍 평소 하던대로 해 하던대로 다 열려있어 다 열려있어 다 열려있어 와 아이템 진짜 피치하는데 하도 되게 빠져있네 하나도 없다 다들 너무 꼼꼼하게 파밍해갖고 먹을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진짜 간다 조오련선생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현민이 헤엄지고 있나 조오련선생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형님 형님 그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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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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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사있어! 오토바이 지나간다! 야 너 숨어! 자주 타! 괜찮아 괜찮아 쑥 딸려가지구 왜 익사이티지? 아 씨X 맞다 이거 대회지 아 나 습관적으로 부금 틀어버렸네 원피스 무슨 아아 나 씨 배그도 습관이라가지고 수영할때 부금 안채면 뭔가 어색해가지구 부금 틀어버렸네 아우 가자 가자 개웃기네 진짜 언덕의 차 사운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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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공식 해설이 그 뭐냐 우리 개인화면 잡아줄수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부금 틀고 막 일세상을 따준다 이라고 있어 막 바로하면 돌리지 아니 또 익사다 했어 이거 익사 많이 하는데? 뭐 저 아는데 뭔가 위험한거 있는거 망망님 익사했다 그러네 그 쪼고 그냥 아니 이거 아니 배에서 배에서 떨어져서 바로 익사한거야 그러니까 해상전투하고 있나보다 포트에서 상어? 상어 있는거 아니야 씨X 상어? 상어? 아 그래도 흥민이랑 잘살고있다 맥힘이형 몰라 이거 아직 근데 나는 지금 살아도 산게 아니거든요 맥힘이형 나 체력 하나도 없어 최대한 육지에 빨리 상륙해가지고 일단 만나자 완전 반대쪽인데 우리 살아도 산게 아니야 지금 우리 총 없어도 뻑여서 점수 따는 딴다는 마인드로 가야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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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반대쪽이다 흥민이랑 가라 아 뒤에 포트한테 온다 아씨 아 이렇게 해서 익사 가야겠나보다 포트 오는데 계속 밑에 있어야 돼서 아아 기계포트한테 온다 아 이거 총만 좀 있었어도 총 한 짜리도 없어? 아니 그게 총알이 없어요 총알이 아 여기 위험하다 자기장 또 바뀌는거 한번 보자 오케이 오케이 아 쏜다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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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맥힘이형 호랑이 죽었어? 아 근데 여기 어 여기 S SE에다 적 위치만 찍어줄게 적 위치 일단은 노랑이 아 자기장 글로 간다 아 아 아 이거 집이라도 먹어야되나? 거기 거기 좋아 형님 괜찮아 거기 좋아 언덕에 바닷가에 숨어있자 우리 그냥 오케이 오케이 숨어있을게 숨어있자 숨어있자 저기 바위쪽에 바위쪽에 등수라도 올리지 어차피 4라운드거든 총 오케이 오케이 최대한 숨을게 스쿼트만 8판 해야돼 올라가면 반추구니까 아니 한 라운드에 두판색하는거야? 아니아니아니아니 스쿼드 두판에 솔로 한판 그니까 한 라운드 딱 스쿼드 두판이야 맥힘아 우리 등수 올리자 화이팅 아직 자기장 밖에 있는 애들 많거든 어차피 걔들 먼저 건너오면 저거 그니까 뻐기면 돼 뻐기면 잘 뻐깁시다 그냥 형님 원래 하던대로 잘해요 오케이 나 본사람 없어 지금 저기 문 닫자 이거 점수 어디서 보지? 이거 왜 공지사항으로 방송이 틀어지냐 배에서 해상전하고 있다 저기 오른쪽에 공지사항 이거 어디어떻게 들어가지? 어땠다 이거 점수 보자 점수표 볼게요 10일 안에 10분 공지사항 최대한 움직임 자리좋다 맥힘 자리좋다 좋아좋아 아 좋아 진짜 이거 할 수 있어 버티기만 하네 이거 거의 생존하네 진짜 와 이제 슬슬 많이 죽는다 아 잠깐만 자기장 여기 애매하게 걸치는데 있다 있다 밑에 있어 엄청 가까이서 들린다 밑에야 밑에 언덕 밑에 피 채울거 없어요? 없어 없어 하나도 없어 붕대도 없어 잠깐만 여기 아니잖아 자기장 아씨 너 왜 이상한데 왔어 안쪽으로 가야 돼 아 안쪽으로 붙어야된다 나무쪽에 엎드려서 바다쪽에서 올라오는거 잘 체크하면 될 것 같아 나무쪽에 엎드려서 바다쪽에서 올라오는거 잘 체크하고 쏠때는 앉아서 이 나무로도 안되는데 근대집 쪽에 엎드려있으면 잘 몰라 그늘로 그늘로 갈게 어 어 아 아 아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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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아 어디서 쏜거지 왼쪽 왼쪽 그니까 절벽에 왼쪽인데 어 아니 저거 저거 자기장 와가지고 저기 있었으면 안됐어요 자기장 오고 있어 절벽에 못 있었어 형인들이 왜냐하면 자기장이 그쪽 그쪽 키 채울게 없어가지고 이거 죽었을때는 방송 봐도 되나? 봐도 되지 되지 죽어 뭐 아무것도 없네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죠 어떻게 했어야지 피드백하자 자기장이 너무 안 나도 너무 설쳤다 앞에 가서 차를 근데 빨리 찾아야 된다는 생각에 최대한 파밍이 잘 안되더라도 뭉쳐있고 그리고 이제 그 총 없으면 총이 아예 없고 맨손이다 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좀 위주로 좀 총 나눠줘야되요 총 두자루인 사람이 우리가 너무 차 찾으러 갈 때 따로가서 해장전하는 사람들이 많네 와 눈길이 자리 진짜 좋다 어 오 이건 잘한다 앉았어 앉았어 멘톨이 보이고 뒤에서 아까 전에 지금 멘톨 선수한테 혼자 혼자 나갔는데 슈퍼도 하나 좀 비싸려고 했거든요 루마나를 결국 들었네요 루마나를 결국 들었네요 48명이 나갔습니다 원 안쪽에서 안쪽에서 안쪽도 하나씩 들어옵니다 네 오웨어 섬 하나씩 언덕 하나씩 다 먹었네 엘빈 섬 보면서 적들 플레이스타일을 봐요 플레이스타일 자리 잡는 거 자리 잡는 거 아 못봐요 형이 어디서 어때요? 아 이거 와 여기 뭐야 여기 4명 여기가 섰어요 먼저 서 있으면 네 이거 들어오는 것도 보고 훨씬 유리하죠 물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 오케이 순 자 여기서 순 기절 네 캐스피 전화 좀 잘렸고 남색 선수입니다 여기 이 다리 아래쪽 지역에서 해안가로 좀 흥붙하는 것들 끊어두겠다는 계산인데 보혐팀 보혐팀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차 나왔습니다 지금 자기장 오고 있거든요 이쯤 되면 자기장 데미지가 슬슬 아프기 때문에 지금 에버버가 지금 차를 타고 다시 잡아주겠는 모습이었는데 그쵸 누구 기절 아니었나요? 바로 옆에 기절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네 까룩장 죽었습니다 여기서 까룩 잡았죠 까룩 엄청 치열하다 아 개재밋다 보는 것도 재밌다 야 빡세다 근데 이건 진짜 빡세다 다 잘하는 사람들이야 재밌다 재밌다 아니 스쿼트는 진짜 개빡세다 솔로는 약간 운이라도 있는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롤선생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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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어 러브샷이다 자 기절 윤여령 네 아 감사합니다 171등에 있어요 17등 아니 17등 우리 뒤에 있어 우리 뒤에 있어 오케이 오케이 뒤에 한 명 있다 아니 세 팀 있지 스무 팀인데 세 팀 포지셔닝을 전체적으로 보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진서 팀도 UADT 초랜지 붙었고 다시까지 스쿼드님 3명 여기 지금 전진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난장판이에요 그렇죠 해골마크 막 떠있고 일단 스쿼드 아니 저거 덩그라미에 지금 30명이 있어 다 몰려있어서 오우 뭐야 뭐야 와 이 분 진짜 잘하네 그리고 펜츠를 와 대휘가 차량폭폭태랑 레보 다 쓸어다맞고 종우까지 어떡해 어우 상황이고 어 나 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니카 돌격하는 팀도 있고 글쎄 글쎄 앞쪽에서 시야를 붙여주고 이런건 의미가 없는 것 같구요 블랙워크 그냥 이거는 리스크를 감소하고 쭉 들어가본 느낌인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워크 팀 어 방금 그거 봐야되는데 자리가 계속 영원히 안정적이에요 그렇죠 블랙워크 에버모인데 자기장 안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사방에서 상대가 어떤 플레이어에서 다 대체를 대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자기장이 매우 아프거든요 아아 띕니다 이제 들어가는데 이렇게는 노출되고 네 상대시 쿼드에게 또 잡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뛰어요 한 방 앗 여기서 앗 여기서 앗 오토바이 체력 바닥 한 방 맞으면 끝나거든요 침솔 아아 아아 기절 아아 아아 나다도 기절이네요 저번에 저번에 에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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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워크 잡았어 블랙워크 잡았어 에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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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모가 지금 끊었거든요 하나 제대로 끊었어요 에버모 예 호 오오 오오 블랙워크 잡았어 블랙워크 잡았어 그래 루리앱이 지금 예 진솔하고 바이루까지 해 보현 잡았네요 보현 잡아냐면서 15명 남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루리앱 아아 지금부터 정말 살떨리는 장면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에버모 선수가 지금 능선 위쪽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 자임 나단은 키러 등이 살았습니다 오 윤열이 형 아 근데 진짜 윤열이 형이 더 많이 올라갔다 목숨을 잃게 윤열이 형 잘해 아니 윤열이 형은 항상 순위권에 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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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팀이 약간 안전빵으로 하거든 근데 잘해 브리핑을 진짜 잘해 술타 맞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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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운드 장난 아니다 네 잘하나 네 어 룰리엠이 지금 에버모 한 번 잡았어요 네 에버모 한 번에 대휘가, 홍케, 림샤크, 기대를 시켰어요. 완전 난전판이다. 와 7명 남았어. 옥져봐. 지금 극한 직업이다. 와 빡세다. 그래졌어. 3대3인가? 3대1 대1인가 보네. 블랙워크님. 지금 겹쳐져 있어서 지금 미니맵상으로는 플레이어가 다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길가는 상대가 높은데 지금 보면 벤츠는 눈빛 있죠. 남쌍과 남쌍. 같이 겹쳐져 있죠. 남쌍은 도연팀이에요. 남쌍 선수가 지금 남아있고 때문에 지금 확인된 스쿼드만 3개죠. 와 눈치 싸움이 있다. 3개 스쿼드가 남아있고, 상전은 6명. 지금 숫자로 따져봤을 때는 하얀 눈빛 팀이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3대2 대1 같은데요? 3대2 대1. 누리앱 선수님 혼자서 거의 옆으로 발휘하면서 여기까지 갔거든요. 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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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꼈다. 에보호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걸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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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하네. 이거는 안 돼요. 자, 여기서 벤츠가 이거는 위치를 노출당한 거라서 누리앱 잡았습니다. 네. 은폐, 은폐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은폐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은폐를 하고 있다가 미니만 안쓰네. 네. 이제 3대2 2명 있거든 상대는. 좌측으로. 자, 남쌍인데. 아, 근처에 차쪽에 있었는데. 무리하게 움직여. 아! 아! 와어어어어, 역시 예상대로 되나요! 오오오. 와우. 펜츠. 아, 으와. 우리 17위 보자. unto me, 은 Belo. 아! 흫! 대휘 님이 ㅈㄴ 잘하네 대휘 님이 ㅈㄴ 잘하네 대휘 님이 ㅈㄴ 잘하네 볼륨지도 않는 크래비탑 대휘 님이 ㅈㄴ 잘하네 하이킥 저 사람 솔큐할때도 막 6킬 8킬 했잖아 비제 멸망사 할 때 저분 진짜 잘해 대휘 님이 네 어쨌든 눈길 팀이 그 포지션이 굉장히 좋았고 그 위치에서 끊임없이 이제 사수하는데 성공하며 열었렸나? 방 떴나? 그 과정에서 키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키를 또 플러스 포인트가 있다보니까 키를 있어서 추가 포인트까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게임을 잘하는 사람이 있기만 해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좀 많이 앞서나가는 상황이 됐었는데 17등 좀 오버하긴 하죠 다음판 10등 가자 다음판 8시 5분 시작이니까 미리 들어오세요 8시 5분 시작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러가지 면에서 눈밀팀이 굉장히 되는 게임이었고 다른 플레이어들의 선전도 정말 눈부신 장면이 많았습니다 야 부엉이 님팀은 죽었어? 우리 뒤에 있던 팀이 누군지 궁금하네 네 근데 긴장된다 잘 쏘고 보연 선수도 말할 필요도 없고 잘한다 특히 이제 방아지가 안 떴죠? 어어 나 못 봤어 근데 눈길 팀이 약간 오버워치로 치면 그 이제 오픈된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 천상계에 모여가지고 같은 팀만 넣어버려서 엄청나 잘할 수 밖에 눈길이가 랭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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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데리고 왔잖아 있어 1등이 1085TI 눈에 확 들어오진 않지만 안 들어오진 않는데 잘 살아있어요 2등이 1085TI 방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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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당연히 생존하다보면 뭔가 기회가 만들어지곤 합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루리앱 선수의 선전이 이번 게임에서 가장 멋진 플레이가 아니었나 그렇죠 두 번으로 오세요 두 번으로 오세요 두 번은 두 번은 두 번은 두 번은 두 번은 두 번은 ogo jok 두 번은 거라 guy 두 번은 Thermal 샀 탐비 왕 왕 왕 은 왕 왕 어 응